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눈빛도 발장이 되셨어요.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구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러블리너스 들려줘 어떤 의미인가요? 러블리너스가 저희 팬분들이 있는데 팬분들과 더 사랑을 해서 저에게 정소리를 들려주고 저도 러블리너스에게 정소리를 들려주고 싶어서 서로서로 들려주는 의미 3주년 기념 새 출발 진짜 말 그대로 말 그대로 들으면 같이 춤출걸 간단하게 저희 이번 노래가 굉장히 신나기 때문에 이제 들으면 같이 춤도 추게 되는 그런 에너지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 바람과 함께 담았습니다 러블리즈 입덕하자 종소리 들으시면 아마 러블리즈에게 또 한 번 빠지시게 될 겁니다 듣자마자 띠용 진짜 딱 듣자마자 띠용 되실 거예요 듣자마자 띠용 하면 여섯 글자 듣자마자 띠오오오 띠용 그러니까 유산소에 되게 효과적일 것 같아서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조금 더 가까이 와줘 귀여워요 원래 조금 더 선명히 와줘 인데 가사가 조금 바꿔서 가까이 와줘 조금 더 선명히 한글자막 by 한효정